오늘 시작했던 장단을 맡게 된 탈민슈타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먼저 스택 시스템이 바뀌어서 예전에 노프트한테 스택이 쌓였는데 자기 자신한테 스택이 쌓이면서 또 중요했던 게 매직 감소라는 디버프가 있었는데 남들 위한 것보다 내가 자신이 재밌어야 되는 걸 없애고 제 자신을 위한 버프로 바꾸고 플레이하는 스타일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똑같내라고 내줄 수도 있는데 데미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겠습니다. 완전 제일 좋은 장비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개편된 클래스들보다 딜이 안 나오니까 그건 당연히 짜증이다. 건출사 등급이 있길 수 있게 바꾸어 주면서 발상과 같은 팬이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빛을 바라지는 못했던 클래스라서 이번에는 3위 학원 딜러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일단 저도 혼자 잊어니까 공주사 개편 많이 준비해 주세요.